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짠 여기가 바로 어딥니까? 여기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스크린 야구장입니다 짜란 그냥 스크린 야구는 솔직히 재미없습니다 여기는 최고 구속이 무려 161입니다 그냥 저희가 메이저리그 타석 체험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메이저로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이거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161km 사이에 홈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홈런 날리러 갑니다 자 1번 타자 김도윤입니다 테스트구로 하나 161km가 날라온다거든요 161km의 위력은? 던질게요 공이 안보여 괜찮으세요? 그냥 이대로 가도 되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161km 방금 보셨죠? 와 봤어? 나 안보였어 공이 카메라에 안보여 우와 나 이거 칠 수 있어? 정확히 0.7초 후에 배틀이 들리던데요? 야 좀 더 빠르게 쳐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타이밍은 모르지만 오오 배틀 타이밍은 맞았어 소름끼쳐 아 나 약간 쫄았어 지금 아 진짜 오오 오오 맞았어 맞았어 오오 깡 소리가 났어 지금 자 한 대도 못 치고 아 진짜 빠르네 여러분 와 아 근데 진짜 여기서? 네 아니 이쪽으로는 절대 안 오지 네네네 쫄았어 쫄았어 이거 그냥 형 체감하세요 이거 치지 말고 오오 오오 이거에 닿도 될까요? 네 형 좀 낮게 치면 닿더라구요 알았어 알았어 조심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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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리다 느리다 아니 이거 쳤을 때 아 내 얼굴이 맞을 것 같아 안 맞아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 다음은 사장님이 70공에 배송비는 다 금수 70공에 하자 왜 넣어주세요? 저게 야구야 뭐 검거하세요? 아니 잘 나와 뭐 칼싸움으로 해 아니 저 형은 공이 날아오면 눈을 감아 아니 좀 제대로 해봐 제대로 하는 느낌이야 아니 약간 자세가 무너지는데 형 형 9개 던졌어요 오오 멀었다 멀었다 타임 잡았어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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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건드렸어 공을 타점이 낮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자 네 번 남았어요 네 번 오오 오 형 카메라 맞았어 잠깐만 잠깐만 끝난 것 같은데요? 아 아 아 이거 초반에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아 아 제가 한 세 개 정도 건드렸는데 아 한 번 더 하면 쉬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오시죠 제가 갑니다 자 4번 타자입니다 단추 좀 빼고 있어 배트가 좀 작아보이네 그치 어 제가 던지는 모션이 나와 괜찮으세요? 네 4점이 낮아야 돼 마지막 키마 이재영 아 아 진짜 4점 진짜 아래로 가야돼 네 자세 더 낮춰야돼 아 좀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스타일리 오오 좋아 좋아 홈런 한번 치자 재영아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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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너무 그 배트 안쪽에 맞았다 빠르긴 빠르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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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봤어? 좋았어 좋았어 응 안타에요? 아웃이에요 아 너 아웃 당했어 마지막 아 까비 까비 끝났어요 선생님 아 아 좋았어 좋았어 근데 두개? 아 두개 쳤는데 두개 아웃 응 빨간색 그래 그래 잘친거 아닌가? 잘 쳤어 아 아 장난 아니네요 근데 자 저희가 일단 세명 다 제대로 된걸 친게 없기 때문에 경헌이형이 안타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오 좋아 좋아 안타 가시죠 안타 오케이 소름 좀 꺼리네 자 가 봅시다 요오 아 중화에 맞추기가 힘드네 오오 오 이기 뭐? 아 아 아 아 손이 완전 와 와 대박이었어요 형 근데 아니 마비가 왔네 손아프죠 어 오오 오오 아하 손아퍼 좋아 좋아 나이스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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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좋아 아파서 못치겠어 라스트 오케이 아 아 아하하하 아하하하 이게 하나 치니까 한 번 치니까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 두려움이 막 생겨 아하하하 나이스 나이스 안타 한번 쳐봅시다 아 자존심.. 자존심으로 살려봅시다 하하하하 우리 지금 안타가 하나도 없어 아이고 오오 아 손 아프지 나이스 손 안 아프지 나이스 그래 와우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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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의 파워였어 방금 아하 오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지속 161의 마구를 한번 저희가 경험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진짜. 처음엔 좀 무서워요. 진짜. 아 저 보셨죠 아까. 아 이게 쳐도 손이 저려요. 와 지존이에요. 이게 얼마나 세면. 제가 아까 홈런 쳐봐서 아는데. 홈런을 무슨 홈런이야. 파울볼이죠 파울볼. 이렇게 한번 오늘 스크린 자구장에 와서 엄청난 강속구를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한번 깡 소리가 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스트레스 엄청 풀린다. 지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데일리의 3대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